워워워워워워... 수고래요 헛! 뒤돌아섰더니 바로... 야야! 발견당했다!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공룡시대를 탐험할 겁니다 주라기, 백악기 같은 아주 오래전 시대가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 차들도 보이고 지금... 어, 좁이해! 흐흐흐 무테라노도 날아다니는 거 지금 봤어요? 자, 알 수 없는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 홀로 남겨져 있고 주위에는 공룡이 득실득실합니다 자, 지금부터 브링의 공룡 생존기가 발차집니다 자, 가보실까요? 어, 긴장되는데? 뉴게임 마! 어? 뭐야? 기분 좋은 음악이? 뭐야? 오 마이 갓 시작이다 디노시스 서바이벌 대짜로 뻗어있죠? 이렇게 뻗어있는데? 이렇게? 아무튼 주인공 브링 외딴 정글에... 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비행기 사고 후에 말이죠 자, 일어나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어, 머리야 어, 무슨 일이야 어, 우린 사고가 났어 오 마이 갓 내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구! 자, 정글에 지금 불시착한 브링 혼자 살아남은 것 같죠? 자, 일단 주위를 좀 둘러봐야 되겠어요 어, 튜토리얼? 움직이고 띄고 점프 오케이 기본이구만! 자, 이제 이 섬인지 정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먹을 건 좀 찾아야 되나? 배고픔 표시랑 체력표시 있네 자, 저기요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나 지금 봤어 저거... 저 공룡 맞죠? 역시 시작부터 공룡이 나오나? 지금 부리로 막 쪼아먹는 거 보니까 저놈은 육식은 아닌 것 같아요 초식이겠지 하이 공룡아 찔끔찔끔 찔끔찔끔 가까이 갔다가 뜯어먹히면 어떡하지? 난 무기도 없다고요 찔끔찔끔 안녕 넌 순한 놈이니? 어? 가버렸다 뭐야? 공룡 같은데? 아니면 큰... 타조? 어, 뭐야 온다 온다!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나 치고 가면 어떡해! 아, 일어나! 브링 일어나! 아, 저기 있는데? 이거 타조가 아니고 딱 보니... 미안하다! 으악! 야, 이거 갈리미무스 아니야? 갈리미무스? 야, 안되겠다 이거 자꾸 두드러 맞는다 체력도 알잖아 가자 난 지금 부상 입은 사람이야 저리가! 어, 또 온다 또 온다! 야, 이거 나무 사이로 두고 피해야 되겠어요 저리가! 어, 따돌렸나? 어? 갈리미무스 각이다 아, 대나무 사이로 일단 도망가자 시작하자마자 공룡이 달려들다니 자, 지금 배고프대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잡아먹히기 전에 굶어 죽겠어요 자, 먹을 거 찾으러 다닙시다 나의 할아버지는 어,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어릴 때부터 자, 그걸 기억하래요 사냥을 뭘로 하지? 지금 난 아무런 도구도 없는데 어, 이거 집이다 파밍하는 각... 어? 해골인데? 이거 뭐야? 저기요 이거 활 어떻게 주워요? 어? 어? 백팩도 맸어! 백팩이랑 칼이랑 석궁 오, 좋았어 자, 이제 사냥을 하고 배고픔을 수치를 채울 수 있겠는데요 튜토리얼 자, 에임 슛 좋았어 기본적인 거 E키를 누르면 해체를 하는군요 먹을 거 얻고 어? R도 나온다, R! R도 채집 가능하구요 Q키를 누르면 어, 요리를 하고 헬스 채우고 F키 누르면 세이브도 되네 자, 공룡 근처에 있으면 숙으려가지고 숨으래요 그럼 안 들킨다고 좋았어, 이 정도는 기본이지 내가 생존 게임을 한두 번 한 줄 알아? 자, 이쪽으로 가볼까? 어, 잠깐만 화를 들었으니까 절 두드러패던 갈리미무스에게 복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만요 어디있냐? 걸리면 죽었다 감히 날 두드러패 어, 저기있다 자, 앞에 보이시죠? 또 풀을 쪼아먹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준했다가 죽어라! 뭐야? 한 발 헛나갔는데? 아, 이럴수가 자, 조준 발사 나무에 활이 박혀 자, 다시 한 번 더 자, 조준 발사 오케이, 맞았다 도망가네? 자, 이리와 임마 어디 도망가 임마 아, 저놈 도망가는 클라스 보소 겁나 빨라 발견 발사 오케이, 또 만졌다 한 번 더 발사 아, 빗나갔다 널 잡고 말겠어 갈리미무스 고기를 먹을 거야 발사 똥꼬샷 시스템 역시 똥꼬샷이 최고예요 자, 근처에 가서 고기 해체합시다 고기, 나 배고파 오오! 뭐야 칼로 뜯어가지고 고기 해체했어 오, 옆에 고기 스튜에 좀 차오르네 자, 이거 아까 F키였나? 뭐야, 이건 오 캠프파이어 하고 있다 달리미무스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중입니다 F키를 누르니까 캠프파이어가 형성되고 세이브가 되고 자동적으로 약간 차오르네 좋았어 꾸리드 이제 시스템을 다 파악했습니다 다 죽었다 빼빽에다가 공룡 고기를 가득 담는 거야 올라가도록 합시다 저기 앞에 공룡 또 있어 공룡 또 있어 자 잠깐만 새검새검 혹시 공격성이 있는 놈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 근데 크기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작은데 설마 저기요 오 저기 트리케라톱스 시체도 있다 육식인가? 자 조준 발사 아 빗나갔다 이거 맞추기 쉽지 않네 포물선으로 날아가는구나 발사 아 뭐야 이거 발사 야 이거 왜 안 맞는 거야? 발사 오케이 맞았다 한 방 각 그렇다면 옆에 있는 놈도 확 너 왜 안 맞니? 잠깐만 얘는 왜 안 맞는 거야 야 일어서서 쏴야 되겠다 죽어라 죽어라 야 이거 왜 안 맞는 거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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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이거 잡는데 활을 몇 발 쏘은 거야 저기 한 마리 또 있어요 죽어라 오케이 이제 쏘는 법을 대충 알았습니다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약간 애매하게 날아가네요 자 어쨌든 랩터 랩터 종류겠지 고기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마리 잡았냐 이쪽에 또 있는데 오케이 이번에 수확이 좋다구요 식량 확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알 같은 건 없나? 알도 채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일단 다 모아주자 가방에 고기가 많이 찼네요 오케이 이건 뭐야? 오 이거 진짜 트리케라 톱스 많네 이건 아마 랩터가 사냥했다기 보다는 큰 놈한테 물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기 좀 줘 트리케라 찡 고기 안 주니? 고기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안 주네 고기 좀 줘 썩은 시체는 못 먹나 봅니다 자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큰 건물이 있네 어? 빌라 건물이다 자 가보자 혹시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 빌딩 자 생뚜마께 정글 가운데 있다죠 정말 이상한 곳입니다 여기는 일단 건물 안에 보자 이 건물 안에 뭔가 파밍할 게 있을지도 몰라 어? 저거 못 들어가는데? 저기요? 못 들어갑니까 이 건물? 못 들어가네? 도대체 이 건물 왜 있는 거야? 자 배고픔 수치가 많이 따랐으니까 이쯤에서 캠프파이어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프파이어 좋았어 자 지금 배고픔 수치 얼마나 채워질지 한 번 보자 자 가방에 고기도 많으니까 쉬고 나면 세이브가 될 것이고 오 거의 다 찼습니다 자 쌩쌩 하다고 활도 만들었어 쉬고 나면 활도 만드나 봐요 꿀이득인데? 자 앞에 차도 보입니다 저것도 해골 아니야? 하이 해골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야 벨론 시랩터다 자 야 죽어라 야 죽아 일로 오지마 아 제리 가 티렉스? 뭐야 움직이지마 돈 모브 티라노사우루스는 시력이 나빠서 안 움직이면 발견 못합니다 와 저런 놈한테 물리면 한 방 각이겠는데? 자 어? 권총도 있습니다 권총 이 사람 당했구만 어쨌든 너무나 무섭다 티렉스가 있을 줄이야 자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 뭐 파밍할 거 없지? 없습니다 자 지금 활도 있고 권총도 있고 나름 괜찮네요 어 위에 뭐야? 오마이가드 푸테라노돈 아니면 케차코아툴루스인데 생김새로 봐서는 푸테라노돈 같네요 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아까 이쪽으로 티렉스 갔잖아 가볼까? 아까 그 랩터를 티렉스가 대신 사냥했으면 고기 꾸리득치 할 수 있는데 어? 어 저기 랩터다 랩터 자 랩터 저놈을 오늘 먹잇감으로 삼을 겁니다 자 조준했다가 벨로시 랩터 아니면 유타 랩터다 저거 발사! 아이고 다시 발사! 아이고 다시 이거 쏘기 힘드네 자 나무를 사이에 두고 싸웁시다 어 발견했다 발사! 아 저리가 발사!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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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랩터 징역! 발사! 오케이 야 왜 몇대 맞아 죽는거야? 발사! 오케이 두방 발.. 발사! 아 뭐야 몇대 맞아야 돼 도대체 어 얘 잡았다 어 아니 잡은게 아니네 미안하다 아 살려줘 살려줘 제발 아 나 벨로시 랩터 죽고 싶잖아 발사! 나 좀 살려주세요 겨우 잡았습니다 겨우 아니 이따위 벨로시 랩터가 이렇게 센데 야 체력 딴거 보소? 야 고기 한 조각 얻으려고 내가 지금 희생이 너무 컸어 아 고기도 얼마 주지도 않잖아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벨로시 랩터가 이정도인데 티렉스는 넘사벽이겠다 넘사벽 자 중간에 혹시 랩터나 티렉스 같은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살피면서 가야됩니다 자 언덕에 딱 넘어서면 공룡 나올까봐 나 아! 갈리! 뭐야 이거 갈리미무스 엄청 많은데? 그 옆에 파라사울로 볼수도 있구요 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주라이공원이네 주라이공원 자 그럼 수구려 헛 뒤돌아섰더니 바로 야야 발견당했다 자 달려라 불이 아 달려 달려 뛰어 불 뛰어 조심해요 뛰어뛰뛰뛰뛰 아 저쪽에도 공룡 이쪽에도 공룡 쫓아오나? 오 다행이다 쫓아오질 않네요 다행입니다 끈기가 부족해서 고맙다 자 지금 먹을게 없는데 먹을거도 구하긴 구해야되는데 갈리미무스를 잡자니 주위에 파라살로루프스가 있고 어떻게 해야되지 오오 여기 여기 알 있어 알 야 꿀이득 알 주워먹자 오케이 좋았어 자 지금 먹을게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입니다 저기 보이는 파라살로루프스를 활로 잡기는 좀 힘들것 같고 권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준해서 너가 뭐 권총한테는 못베기겠지 도망가는구나 아야 가까이 가야되나 이럴수가 요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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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아무리 세도 니가 아무리 공룡이어도 야야 튀어 오오오 장전 장전하라 오오오 요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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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대를 맞아야되는거야 도대체 자 하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죠 체력이 많이 따랐다는 뜻이겠죠 자 이리와 거기서 발사 발사 오케이 잡았습니다 나이스 야 야하 거대한 먹을거리 거대한 식량 자원을 구했습니다 발사올로러프스징 자 해체하라 헛 헛 근데 이게 웃긴게 뭔줄 알아요? 공룡의 크기와 잡기 어려움과 상관없이 공룡 주는 고기량은 똑같은거 같아요 가방이 얼마 안차는데 이럴수가 이렇게 되면 갈리미무스를 잡는게 제일 꿀이득일거 같은데 한마리 한마리 자 앉아서 조용히 자 조준 포물선 와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어 쏴 와 장난 아닌데 서서 쏘자 발사 어 뭐야 깜짝이야 파라사올로루프스 저리 가라 저리가 아니 등치도 큰 놈이 어떻게 저렇게 살금살금 주위에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거야 내가 훔친 알이 니꺼였냐 미안해 앞에는 랩터가 있네 일로 피하자 아니 주위에 전부다 공룡이에요 어 따돌렸나 아 다행이다 저기 앞에는 또 랩터가 있습니다 랩터 찡하이 발사 발사 오케이 잡았다 아니다 아니다 어 넘어진거였네 발사 발사 세 방 네 방 안죽냐 얘는 근데 왜 이렇게 살금살금 오냐 야 저리가 어 튀어 자 권총으로 바꿀게요 어쩔수 없습니다 발사 발사 어 겨우 잡았다 아 갈리미무스 아니 랩터 잡는데 왜 니들은 왜 끼어드냐 니들한테 내 감정없어 일단 고기채취 빨리하고 도망갑시다 어 니 갈리미무스 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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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빨리 일어나 브링 야 갈리야 미안해 내가 니들하고 니들 잡아먹을 생각 없어 나 갈게 뛰어 빨리 뛰어 여기다가 두드려맞어 야 건물 안으로 피신하자 아이고 못들어가네 아 이럴수가 아 일단 피해있자 야 여기 숨어있으면 못오겠지 쑤구렛 지금 갈리미무스가 세 마리나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저기요 갈리찡 자 일단 좀 따돌리고 이 건물이 뭔지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눌릴 수 있나 잠겼다고? 키카드가 필요하다는데 너랑 뭐지 어 안녕하세요 어 이거 키카드다 해골씨 나이스 오케잇 나이스 오케이아 오케잇 오케잇 저 생존자 없습니까? 오오오오오오 다 잡아버리겠어 좋았어 꿀템 갈리미무스 쓸어버린다 컴온요오 따돈벼라 팔사 팔사 어딜 도망가 오케이 잡았구 하하하 이래서 문명이 좋은겁니다 세방 세방에 딱 죽네 하나 둘 오케이 다 쓸어버린다 공룡도 인간의 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잡았구요 내 가방은 고기로 가득 찰 것이야 안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잘됐구만 자 요것도 요것도 해체 오케이 꾸리드 가방이 아주 많이 찼네 어 예 이놈이 아니 고기 채취할 틈을 타가지고 기습을 해 기습을 해 넌 죽었다 자 으악 어어 잠깐만 총 들을 시간을 안주네 야 뿌링 빨리 일어나 뿌링 너 두드려 맞는다 자 뛰어 뛰어 어어 자 총 들고 집중 오케이 잡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완벽한 사냥 이제부터 먹을거리는 해결됐다 자 파라사울롤로 푸스도 한마리 있는데 저놈은 등치에 비해서 주는 고기가 적어서 총알이 아까울 것 같습니다 괜히 잡지 않을게요 자 요기서 캠프파이어 합시다 자 배고픔 수치 체력이 많이 달아있기 때문에 요기서 원기 충전을 하는 겁니다 오 좋아서 많이 찼다 오케이 체력 회복 완료 배고픔 만땅 좋습니다 자 모험을 시작 오마이갓 저건 스테이고사우루스 아 저놈은 맷집이 왠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쐈다가 총알 낭비할 것 같기도 하고 피해 가야되나 싸워야되나 고민중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될 길은 이쪽으로 쭉 가야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이노시스 서바이벌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브링의 공룡 도시 탐험은 계속됩니다 빠이빠이 다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